간다아아아! ema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상단 좀 띠 많이 받 di 아 띠군이 보이면 좋았어요 빡셔보여요? 저쪽 변규 이게 트럴이에요 흡흠 안녕하시오 2그 안 받지 3위 H아요 3위 Hера 아 왜 잠이 켜로 돌려! 아 왜 잠이 켜로 돌려! 아니 왜 잠이 켜로 돌려! 아잇! 원래 실력이 되니까 늘리죠! 아 내가 말해 조합 뭐야? 이렇게 할거야? 아니 아니 트레님 저희 좀 잘해요 근데 어 알았어 믿을게 어 알았어 다녀 와 우리 팀원들 왜 키를 죽이고 그래요? 아 아니 아 정기 관리 자펙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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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단 문 닫고 박성하고 자펙트 아 지금 방문 닫았거든요 이겼다 기다려 봐 나 집이 좀 이상한 어디서부터 가? 우리 성태님 안아드리지 안돼요 내가 게임을 하면 그냥 바로 터져봐 갑시다 자펙트 자펙트 아 지금 적군이 안보여 너희들도 안보이고 아 오케이 보인다 아 돌진 지켜요 양심당 양심당 오버워치를 살린 것이 그렇게도 싫었더냐 내려갈래? 내려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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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버워치를 오늘 단지하러 왔다 겐지 피해 겐지 칭장 피해 겐지 꺼 오케이 넌 안돼 예예예예 살려면 안되는데요 트렘님 스폰 맞췄어 스폰 내가 더 빠르 저 엔신에 상대 스폰 내 빠졌고 이 죽음 저 엔신에 상대 일단 적초활 써도 스폰 난 안돼 라인 치우는 할 수 있겠냐 2바로 90P ặng 3 밑에 에 경질 1P 중에 3 North ouver 아 못잤어 얘 여킹 피해 아 뭐야 아 부창 야 라인 키워 라인 키워 잘하고 있어 우리 잘하고 있어 나 왜줘 아니 아무도 때릴 수 없는데 아니 나 정신 지에 겐지 영도 겐지컨 겐지컨 정규천 죽여라 정규천 죽여라 아 이거 넌 안되라고 치고싶다 넌 안돼 왠지 넌 안돼 저 대사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서 띵운꺼야 띵운꺼 원래 아 차도 되나 안돼 안돼 진정해 진정해 게임 끝나고 치자 아 그래 띵 아 나 진짜 기다려봐 나 그냥 힐 끼워 오케이 에이 켄지 맞추고 켄지 힐 진짜 힐 라인 키워 좀 해봐라 에이 존많게임 윈선 윈선 힐 나 일정 야타 붙여봐야되는데 디바 부서 미쳤네 아 윈선 힐 형 저 루션 좀 주실래요? 야 형 아나 안되? 아니 저거 뭐할 상황이 안돼요 킴이 뛰어요 야 이거 이거 자리아공 얼마야? 어 어 없어 없어 아니 그 궁 체크 이렇기만 해줘 응 아 에바바야 킴이 갑자기 뛰어 아니 게임 하자마자 윈선 반 뒤에 트레 들어갈게 야타 붙여봐야되 아 이런 트레 여캠 빠짐 라인 키워줘 라인 키워줘 라인 키워줘 아 안돼 야타 너무 쿨이 안돼 아 이게 안 와야되나 한 명만 태워야봐 조합이 너무 안좋아 이거 정의 조합이 이제 일단 이거 한번 우리 차려야돼? 나도 라인 키워하고있어 이거 저 좀 밀린다 어 살짝 빠질게 아 경신나 아 경신나 못써? 아 근데 이제 이길 수 있을거 같애요 아 나 많이 경신나 거의 복염도 아 아 아 아 아니 왜 이렇게 너지? 야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걸? 나 궁 입 써 괜찮아 야타도 눕히면 돼 아 아 아 나 힘해줘 아 나 힘해줘 호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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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빵오빵 아 뭐야 아 아 뭐야 시 너무 아쉽다 풍 너무 아쉽다 자리아파스 가자 형 오케이? 아 진짜 이런 게임을 날리고 싶지 않아 나는 아 대박게 핀이 너무 튀어 너무 확산한 상황이 자리아파스 가자 자리아파스 자리아 걸 때 말해 나 여기 있어 형 홍대 Bron t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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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u 가자가자가자자자이냐 펄튀얼 펄튀얼 윈선 잡아 윈선 잡아 웬산조각은 빠지고 일 escrever 여 substitution 제ikk시리험 near me 팬이 자 한 개미 아니 상대 1억이 빠지고 윈선 컷 이고 bei 윈크로몬 이제 윈크로몬 이제 윈크로몬 근데 이제 윈크로몬 탔을거야 비바공이랑 아 나 화물 화물 질마 야 정신차려 아 왜이렇게 떨려 내가 정신차려가 아니고 난 정신차려가 있어 야 나도 몇이야 아 부작 흘렸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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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 나 필요없어 아니 딜러 한 명만 들어온게 머리 타려면 어떻게 해 아 아 아 아 지정권님 루시 왓챔이지만 다른것 좀 해주세요 다 알아야할거야 야 젠야 타들어 아 젠야 타들게 아니야 이거 핑이팀자니까 루시 해야돼? 나 지금 루시오를 해야돼 루시오를 해도 이상할판이 근데 우리 루시오가 원챔이야 그냥 시키는 수 밖에 없으 시키는 수 밖에 없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이거보다 타야겠다 그네 아 아 아 아 아 링기우쳐먹어 던지라에 아아아아아아아아 입금할테니까 던지라에 얼마야 하고 네 던지는 새끼들이 없어서 좋다 휴발 패장러새끼들 스롤러시 괜찮아 저격난만 했다 숭통이십 아아 그냥 고속도로 밀면 되지 인정? 어 인정? 가자 가자 파이팅! 밀면 돼 근데 솔직히 저희팀 더 잘하거든요 밀면 돼 밀면 돼 아 내 핀 아 피셔 좀 비었고 피셔, 피셔 좀? 어디야 거기가 여유여유 왼쪽이 아나 3점 빠지고 아나가 미스터필 아 아깝다 저거 위스턴 2피 겐지 볼게 겐지 1맞고 빠짐단 케어져 아나 볼게 아나 아우 하나가 봐 아나 써버시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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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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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불륙 틀었어! 불륙 틀었어! 일로와 일로와! 나 왜 이겼지 진짜? 윈선 틀어줘! 아 나 피해! 조졌다! 내 위에 2층! 2층에 도망! 2층에 도망! 한 마리 더! 물러가! 물러가! 야! 울어버려! 2층에 윈선! 어 ㅅㅂ 나 병신! 점프 실수했냐? 우리 이거 초월부터 초월부터 정체를 가네 2층에 겐지! 빠지고! 2층 겐지 저거 스킬 없다! 래아타지 스킬 이놈! 비슷한 장면을 뒤트래! 한 번 뒤트래! 나 볼륨을 틀었어! 볼륨을 켰어! 겐지 한 점 빠졌어요! 윌스업하고 겐지 한 점 빠졌다! 비트까지 써줘야 돼 이거! 비트까지 써줘야 돼! 겐지필이야! 겐지필이야! 겐지필! 겐지필! 그 다음 아나! 그 다음 아나! 아나 왼쪽 아나 왼쪽 아나 왼쪽 아나 힐 안된다! 윈슈 컷! 윈슈 포커싱!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씩 포커싱할 준비해! 우는거 비비는거 먼저! 누가 피! 아나 오르는 우선 몰아내자 다 앞에가서 몰아내 하나하나 진짜 아무렴 아나 수명 빠졌다! 겐지필 온다 있다네 그 다음 아나! 빠진다! 윈선 1종 오른쪽에 트레 오른쪽에 트레 트레 빠짐 트레 드래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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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타 반피 야타 반피 야타야타야타 야 살짝 들어가지 뒤에 봐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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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먼저 들어가자 먼저 들어가자 겐지필 위에 겐지필 오른쪽 트랙한 뒤에 어 야다 추억다 윌턴 캐어줘? 캐어줘 아깝다 아 이거 그냥 우리가 먼저 물러갔어야 했어 초월 그냥 키면서 상대 초월이라도 빼던가 비트를 빼던가 할 수 있었는데 이거 저쪽 용검있다 용검 이거 비트도 카운터치고 초월 같이 들어올까 겐지 먼저 부조화 걸어 그러면은 무조건 겐지 부조화해 그럼 내가 계속 겐지 물어줄게 겐지 오른쪽 위 캐기 스레드있다 캐기 캐기 mice 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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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집 4집 살아야돼 다 살아야돼 쟤네 비트있겠다 쟤네 비트있고 우리 총을 몇이에요 야타님 이거 비트 먼저 쓸게 막 비트있으니까 막 비트 쓸게 아니면 겐지 온거면 그냥 비트 먼저 가자 일단은 야타 오른쪽에 있거든? 올라간다 공부인다 윈선 먼저 잡아봐 윈선 잡아봐 윈선 피 윈선 나 겐지본다 겐지본다 겐지 피 겐지 피 겐지 피 핸드컷 화물 송하나 뒤에 틀을 잡았어 틀에 빠졌어 여기 있다가 비밀인거 하나 잡을게 네 적어라있어 우리 뭉쳐서 뭉쳐서 용검있다 용검 루슈 피 겐지 포커싱해야돼 겐지 포커싱해야돼 겐지 먼저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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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슈 겐피 뒷가파 뒷가파 겐지 피 겐지 피 겐지 피 겐지 겐지 피 겐지가 죽질 않아 야타 야타필 야타필 아 안돼 아 개 아깝다 겐지를 못 잡는데 화물 포커싱할걸 내가 아 아 야 부정 우리가 브리핑 해줘야돼 아 야 빠져봐 뒤로 빠져봐 야 나 잘리겠는데 빠질게 살짝 으어어어 으으어어어어어어어 잘림 안되 야 우리 제니아 다된다 타올 쟤네 비트 에그그 역기 빠졌나 철 있다 저쪽 철 있고 우리 철 많이 찾다 윈성궁에 디바궁 있다 이거 탱커궁 다 있다 디바궁 없어 디바궁 없어 트레이스 어딨 거야 이거 거기 있네 나 뒤에 잡았어 아 뭐야 아 러티스가 또 계속 시간 끌리는데 겐지 반 겐지 반 아 나 죽는 것 같다 이거 그냥 같이 움직일게 소리나 힐러 궁 다 있다 그럼 이번에 가자 바로 윈성 없다 바로 가자 그냥 오른쪽 위에 겐지 저 초월 먼저 칠까요?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오른쪽 위에 트레까지 초월 먼저 카주세요 테이서 오른쪽 위에 있다 테이서 먼저 보러 갈게요 트레이서 피 개삐 진짜 개삐 트레이서 테이 어딨어 놓쳤어 놓쳤어 들어갈게 들어갈게 야 야타 먼저 볼게 야타 먼저 트레필 약간 초월 빠졌고 겐지 뒤 겐지 뒤 겐지 뒤 겐지 뒤 뒤 겐지 뒤 뒤 뒤 겐지 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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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versão 야 루슈 피 시장 들어갔다 나옵니다 나이스 1분이 있어 원래 1분이 더 센 법이야 아 시다 왜 이래 성화 못 잡았으면 좋다고 했다 이 시간도 솔직히 이긴 팀은 점수 주면 돼 아이 점수를 했나 아 나 이것점까지 고속도로 였거든? 가자 솔직히 이긴 팀은 그거 줘야 1분 안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시간 많은 팀 1분 배워봐야 에이 미친 그럼 시간을 왜 많이 남는 거야 공평하지 않잖아 괜찮아 우리만 잘 우리만 좋으면 돼 소라 2년 이게 인생이야 아 소르비온의 마법 제발 행운의 포타 제발 제발 아 나 풍만 돌아와도 진짜 애길 것 같아 거짓말 안 치고 아 오 포탑 5개 5개 1개만 더 아이 병신아 대칭이 수리기가 됐잖아 예각 아 빠탑 맞은다 맞은다 스트랩 안 피 대안타 대안타 멀리있다 어우 야 너무 멀리 있는데? 저거 띵게도 못 보네 대안타 피 와 까보라 야 허벅 좀 밀고 있어봐 앞에 한 번 앞에 가볼게 장면에 내려와서 지하에 윈선 지가 다 내려와 윈선 윈선 아나 문자 아나 아나 먼저 아나 뒤 아나 간다 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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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진짜 피 무싯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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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우가 거점 밀어 무조건 루시우 거점에 루시우 겟냐타 야타패! 야타타! 야타님 풍 몇이래요? 황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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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더 높아 황울 나 9위 꺼도 여쭤면 나 여기 2층 대기준 겐지 물다가 빠질게 야타 초월 나올거야 우리 야타궁 태워봐 그럼 우리 야타궁 먼저 쓰게 나 9위? 이거 호팡을 아낄게 얘들 온다 거점 봐봐 거점 이거 끝나고 비트에 상대 용건 이거 다 짜는건데 야 솔저먼저 야타구 황울 황울 화물 황울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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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잡을게 하나 잡아봐 저 윈선 와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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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해줘, 안해줘, 안해줘 아 이런, 나 죽었다 아 안 된다, 안 된다, 너와, 너와 겐지 피, 겐지 피! 괜지 못 빠져 스트랩 피 아 아깝다, 많이 밀었다 1분인데 이 정도면은 인정 아 아깝다, 아 많이 아깝긴 한데 점수 괜찮아, 막 이랬어 5주용이 consists 5주용이 consist 아 님 못 태우러 하는데 어떻게 해 시청자 그래 A 회김 루시는 버스 타는 새끼고 정지 먹으면 아디 또 만들어서 계속 반복하는 애들이 뭐지? 아 아까도 아까도 내가 쏠 조금만 더 잘 썼으면 됐는데 좀 뒤에서 있다가 쓸거야 좀 더 있다가 아 진작에 패드립 한 번 더 칠 뻔 했다 방금 에미가 뒤졌나라고 나한테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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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말 쓴 새끼 누구야 걔한테 잘 보냈어 오전히 나보고 드레 A 매김 루시는 버스 타는 새끼고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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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루시 지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버스 타는 새끼 맞거든요 여기 막자 여기서 막자 파이팅 아 진짜 일단 이기자 야 윈선만 야 이거 초북 본다 야 디바 이거 드막할게 지바 잡아 뒤로 붙여 뒤로 붙여 뒤로 붙여 아 우리 우리 디바 터진다 나이스 야 송아랑 냅둬 냅둬 야 윈선 어? 야 뭐야 이거 씨발 꼈어 뒤로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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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가 안패인 여기 내려와요 왁파님 내려와요 내리와봐 윈선 키워줘 나이스 야 이거 덮이자 몰아내 그냥 몰아내기만 하더라 잡을 생각보다는 윈선 피해 윈선 피해 빠지고 야 이거 빠져 그냥 빠져 괜히 우친 이거 정신차려 정신차려 그만 가도 돼 누나치도 여기서 완막할 수 있었던 거 아니 얘들아 내 말 안해도 압산이 피꼬지 압산이 피꼬지 솔저랑 같이 붙어있어요 2층에 쓰래 2층에 쓰래 승분해가지고 막 빨려 들어가지 마라 우리 셋이 같이 있잖아 윈선 윈선 캣삼이 깔았어 야타요 일로와 윈선 반 윈선 반 야 제니한테 물러갈게 캣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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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타야타 야타 피 야타야타 아 씨발 내가 뭘 묶은것이야 윈선 자 괜찮아요 윈선 자 윈슈요 저거 잡을 수 있겠냐 이걸로 아 나 공대 아 나 공대 나 마이크 안켰네 아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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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안켰었네 나 공대 2층 겐지 2층 겐지 2층 겐지 2층 겐지 먼저 쓸게요 오케이 초월부터 2층 겐지요 2층 겐지 너무 좋아요 2층에 다와요 2층 겐지 다와요 뭐 포커싱 할거야 이거 겐지 튕겨넹이 빠지고 야타도 2층 겐지 야 겐지 킬 없어 어 나 병신 야 겐지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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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무릎을 풀게 그냥 야 윈선 먼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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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겐지 킬 루슈는 어디 초월 초월 어디 커졌어? 야 제네사 먼저 제네사 여기 제네사 루슈 제네사 루슈 야 루슈 그 다음 루슈 화물에서 죽어 화물에서 화물에서 죽어 화물에서 죽어봐 우리 아니 초월이랑 왜 안썼어? 아니 나 이거 초월 먼저 콜했는데 우리 메타가 녹아서 못 썼나 봐 루슈 피일 루슈 피일 루슈 피일 초월 써줘 그냥 초월 먼저 써줘 루슈 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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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슈 루시어 피! 루시어 피! 아이 송 하나? 송 하나다? 오 개꿀 개꿀 야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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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한테 온다! 겐지 나한테 온다!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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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털렸다 야 젠이 타 먼저 젠이 타 먼저 야 젠이 타 오른쪽 방 젠이 타 오른쪽 방 겐지 부자 겐지 피! 겐지 피! 겐지 겐지 피! 겐지 겐지 굴 하 remarkable 소스 오Jean 예수 ils 나 빛팀 3,400 인데 수나팀, 이팀 파이팅 죽으셨어 어 어, 띵훈 아, 예, 대체 저 솔져 나 아니야, 저 솔져 나 아니야 아니야, 저거 나야, 저거 나야 저테리 나야, 저테리 나야 우리, 우리 둘이 바뀌었네요, 성태님 와, 야, 윈스턴이 라인을, 야, 왕은 피해 소통! 오너 among 구독 다 뜨 card 120 지민 정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